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주님 만나시고 다 가지고 온 기도 응답 다 받고 오늘도 축복의 동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간 되시면 합니다 오늘은 바로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찾는다 그래서 제가 외냐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보고 하나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급히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소를 좀 급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소를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르는데 기도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주의 종이 주님의 주소를 몰라 하나님의 주소를 몰라 참 이상하다 그리고 또 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내가 까뻑 잊어버리는데 다음 주일날 찾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여러분 주님의 주소 알으세요 하나님 주소 아세요 장롱님 뭐라고요? 들었는데 예? 예 집사님 뭐세요? 예? 예 심령 속에 있어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예 우리 하나님 주소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 참 잘 주소를 알아야죠 그래서 빨리 대답을 안 하면 더 이상한 이상한 목사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다 아이다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매님 다음에 알아서 갈지 드릴 텐데 다음 주일날 오시라고 그래서 가세요 그런데 제가 알 수가 있나 그걸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찾아 읽으세요 찾아 읽으니까 요한복음 루아복음 17장 21절에 좀 전에 집사님 말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소 됐죠? 주소 알았잖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됐죠? 그래서 주일날 찾아왔어요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찾았뿐이에요 알죠 그럼 어디요? 그래서 성경 펴서 성경 펴 여기 보세요 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그렇게 안을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님 주소가 자매님 주소가 바로 이 자매님 집입니다 주소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사람 웃기지 마세요 그래 아니 진짜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성경을 보이면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똑같이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주소는 바로 이 자매님의 주소입니다 구태업 편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면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똑같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한 번뿐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디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잠깐 기도를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올 때 햇빛을 받고 왔어요 안 받고 왔어요? 어? 받고 왔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햇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 똑같이 받았죠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은 햇빛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고 앞에서 오는 날을 맞받아 오다가 지나간 사람은 햇빛 받았느냐 안 받았나 받았죠 그래 해는 하나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햇빛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에게 다 이렇게 오셔서 우리는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맞았어요 맞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다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뇌 속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 성전이고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라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주소라 바로 6.25 동란 때에 우리 국군과 인민군이 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와 서울에서 그냥 일주일도 안 건너요 저 낙동강까지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 금세 대구 부산 다 이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저 진주까지 다 내려와 있고 동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저 포항까지 내려와 있고 낙동강만 건너면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던 중간에 내려왔던 이 인민군이 낙동강만 건너면 이제 대한민군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피난 온 목사님들 또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이 경남 도지사 그 관자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낙동강만 건너면 인민군이 건너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제 목사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화하며 저 부산 건너편에 초랑교회에서 모여가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 또 이 해운대 백사장에서는 또 모여가 교인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요즘처럼 이렇게 우기요 이렇게 완전히 장마대인데 장마대가 되면 비행기가 뜨질 모양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지 않아서 그 진흙 위에 그냥 비행기가 그냥 진흙에 빠져가 뜰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야 우리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냥 저 인민군을 막 그냥 폭격을 해서 완전히 전진을 폭격을 해야 적군들이 다 이제 막을 수가 있겠는데 비가 오면 이제 낙동강 건넙니다 물론 이제 낙동강 다리도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때 기도를 하고 마침 그렇게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 아군의 전투기가 계속 공산인민군을 다 그냥 폭격을 해서 다 전멸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9일 만에 일본에 있는 이 미군들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돕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엔군이 또 참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얼마나 그 전투가 치열했는지 그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걸 다시 반격을 해서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그럼 또 우리가 다 이겼는데 그때 또 인민군이 인민군이 중국군이 막 이런 인해 전술로 막 들어오는데 이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 일사후퇴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 지금 그 중간에 중간에서 휴전선이 끝나고 지금 휴전 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지금 이렇게 장마 떸데도 이렇게 지금 떸데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짚고 하나님 웃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참 반격을 하고 밀어올릴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냐 우리가 장례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따라서 우리 장례가 좌우됩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은 구두 닦는 사람은 신발만 본다 그래 그리고 또 미양원 하는 사람은 머리 하는 것만 본다 그래 그리고 그 고물을 줍는 사람은 늘 땅바닥만 본다 그래 사람은 무엇이든지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사는데 그 인생이 바라보신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구조된다고 한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여인을 훔쳐보다가 결국은 범죄하고 엄청난 위기의 고통을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독사가 나와서 막 물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모세는 바로 저 독사에 물린 사람은 저 장대에 매달은 불뱀을 보며 산다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사는 걸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세상껏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덴마크는 덴마크 나라는 참 더 바랄 것이 없어서 부요한 나라지만은 나라 인구가 500만 명 그 중에 1년에 3천명이 이렇게 자살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서 할 것이 없어서 이제 바로 그들은 바로 이 자살을 한다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는 바로 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참으로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일이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 위기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 생기고 위기가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평안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혹을 이기고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바로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부족한 사람을 온전히 하신다 허물 많은 사람이 다 용사하시고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뭐 전해부터 우리가 장관을 뽑는다든지 총리를 뽑는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문회라는 거죠 청문회를 하다가 보면 거기 보면 어때요? 다 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진 사태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임명을 철회하기도 하고 뭐 요즘은 뭐 오세는 뭐 그냥 누가 청문회 할 사람들이 참 전부 감옥에 가실 사람들이 청문회 한다고 지금 그런데 옳게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대로 청문회 하고도 그저 임명을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면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부의리한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면 제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의롭게 변화됩니다 무능하고 늘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혜롭게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불신앙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너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병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순식간에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저 불병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독을 독사에 물내도 독이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고 다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자리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다니던 한 학생이 편지가 왔어요 뭐 편지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댕겼는데 목사님 교회 댕겼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이 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을 가지를 못하고 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는 또 실직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밤에도 야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는 유학을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또 마침 이 아파트가 하나 당첨이 돼서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유학 가려고 돈 모아 나온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참 그리고 나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는 억울하지만 순종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어머니가 그동안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살던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오니까 집을 들어오니까 이게 내 집이냐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사를 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오고 사니 어머니 병이 깨끗하게 우울증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불을 켜가지고는 이게 내 집이냐 하면서 걷고 집 안에서 그냥 또 뛰고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유학 가라고 돈도 없이 다 아파트 분양받는데 돈이 다 없어졌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사표를 냈대요 사표를 내니까 직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사표를 받아주질 않아 그러고 난 뒤에 상무가 불러서 상무님한테 갔더니 상무님이 참 너 이때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너 같은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너는 정말로 참 좋은 친구다 너가 유학 다녀올 때까지 내가 대학원 마칠 때까지 2년 동안 너의 생활비 내가 다 줄게 그래가지고 유학을 와서 그러면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뭐라고? 목사님 유학은 돈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돈이 돈으로 돈도 부모님으로 다 해드리고 어머니가 낳고 집안도 살고 유학도 이렇게 유학 길이 열리고 회사도 잘 되고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아프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이 꼬일 때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데 환경만 바라보여요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한숨 씻고 신세타랑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만 원망하게 됩니다 낙심이 나오게 돼요 욕은 성경에 보면 욕이 그렇게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나고 마누라가 저주하고 가고 친구들이 와서 참소하고 그런 권한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욕이 어떻게 잘못해가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실수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그거는 사탄이 그렇게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욕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욕처럼 다른 사람처럼 욕은 원망하지 않았더라 누구 탓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 바라보고 우리가 어때요 환경 바라보고 남의 탓합니다 내 탓은 절대라고 남의 탓 원망해요 그런데 욕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러면서 신세타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일을 예수를 바라보라 우울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울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답답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세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시험을 당하면 반드시 시험 당할 주름 되면 시험을 당할 시험을 주든지 시험을 그리고 다음에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은 바로 이렇게 믿는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가 그저 왔다 갔다가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0년 1월 6일 날 런던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눈이 얼마나 왔는가 180cm가 왔다 그래요 눈이 너무 많으니까 할아버지 교회를 댕겼는데 할아버지 교회를 갈 수가 없어 할아버지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어려운데도 그 교회를 갔어요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역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시지 못하고 교인 몇 사람이 모였어요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도 없고 없으니까 어떻게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나와서 내가 오늘 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고 13사람인데 12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여서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들이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이 말씀을 읽어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팔을 내쫓으면서 그렇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 악망하라 모든 백성은 나를 악망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여러분 여기 악망하라 하는 이 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하는 말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바로 이 말씀인데 바라보면 됩니다 팔을 올릴 것도 없고 다리를 힘써서 다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내 젖을 필요도 없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밑천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밑천이 떨어지니까 앞에 앉아있는 처음 보는 이 스폴증을 봅니다 얘야 넌 참 가엾구나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약에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항상 가엾을 것이다 살아 있을 때도 가엾고 죽었을 때도 가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에서 볼 저는 비수같이 말씀이 꼽혔어요 여태까지 내가 교회는 당기긴 댕겼는데 댕기기만 댕겼지 예수를 만나질 못해서 예수를 바라보질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다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스폴증은 그 마음에 여태까지는 할아버지 교회를 댕기면 왔다 갔다만 했지 정말로 예수를 만나질 못하고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다 그게 완전히 이 말씀의 스폴증이 이름 없는 그 집사님의 설교에 공원 완전히 깨진 거예요 나를 악망해라 모든 백성은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를 악망해라 그래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악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본 일이 없어 그저 왔다 갔다 가면 했지 하나님을 바라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스폴증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몇 십 년 평생을 다녀도 예수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죽을 것이지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걸 생각해요 그걸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줘요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어주인 동시에 내가 영생을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스폴증은 거기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왔다 갔다고 하던 그가 주를 악망하라 나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17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450명의 교인이 생기더라고요 450명의 교인이 생기는 1년도 안 됐는데 1년 만에 2만 명의 교인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아까 불렀던 찬송 내 죄가 다 씻어지는 날 기쁘고 기쁘다 저는 그 찬송만 부르면 정말로 춤이 나오는 속에서 춤을 치고 싶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죄가 없어졌다 너의 죄가 없어졌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안 지을라 그래도 또 그 죗돌을 또 물 맞으시듯이 또 우리 마시고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 환란을 당하고 어렵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3절 말씀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으로 우리는 머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피곤을 물리치기 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심한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식사를 하다가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그 옆에 있는 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개가 어떻게 해요? 루터의 손만 바라봐요 손의 음식에 가면 그 손을 보고 그 손이 입으로 가면 손을 따라서 눈이 따라와요 입으로 가면 입으로 가고 음식에 손을 가면 음식이 가는 손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는 아주 계획에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대로 계획에 그리스 고개 한 점을 던져줬습니다 고개 한 점을 던져주니까 이 정신없이 그 고기를 먹고 또다시 어떻게 해? 똑바로 눈이 떨어지도록 루터의 루터를 바라봅니다 루터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게 더 감동하실 것이다 개가 그렇게 자기를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를 보고 쳐다보는 걸 보고 그걸 감동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그처럼 바라보면 하나님도 내가 감동하실 것이다 개가 박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에 일절 잡념이 없습니다 다른 행동 안 해요 그저 다를 때는 그냥 개가 좋다고 펄쩍 뛰면서 다면 꼬리도 흔들고 다른 거 다 하는데 밥 먹을 때 그때 그때는 개가 집중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다른 행동하지 안 하고 바로 루터만 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도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처럼 모든 것이 거기에다 초점이 맞춰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더 감동하실 것이다 더 좋아하실 것이다 더 사랑하실 것이다 더 축복하실 것이다 더 믿음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때 어릴 때 제가 오늘 놀 때 보면 어릴 때 제가 겨울에 할 일도 없고 어떻게 양지 쪽에 모여서 놀다가 어떤 아이가 오면 그저 돋보기를 가져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비춰서 가지고 이렇게 옷이나 옷이나 종이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다들 비추면 초점을 맞춰 보면 처음에는 그게 뭐 그럴까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종이 어떻게 연기가 따뜻해지다가 연기가 나다가 나중에는 불이 붙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원같이 붉은 제도 진원같이 붉은 제도 다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다 태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주님과 그 관계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정말로 주님이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보실까 주님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도 주님 말하는 것도 주님 생동하는 것도 주님 내가 교회에 왜 왔어요 우리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왜 왔는지도 오기는 왔는데 아니요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왔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말든 소용이 없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시험이 왜 들습니까 자주 시험이 빠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거 비교해서 그랬어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다른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영적 전투를 하다가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주님 바라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보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먼저 가라고 배 타고 보냈습니다 가는 배들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바다 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저는 유령이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그러니까 나다 하니까 베드로는 퍼뜩 듣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라고 그러면 나를 좀 오라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얼마를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뚜벅뚜벅 잘 걸어갔는데 그 순간에 풍랑이 확 밀어져서 앞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 풍랑만 보입니다 어차 하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남만 바라보는 사이에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환경 보고 세상껏 바라보고 누구 보고 누구 말 듣고 바로 우리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경주는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욕심과 죄악을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집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엉뚱한데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집착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눈에 다른 게 둬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고 공중건세 자본자가 우리를 방해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맥이 쉬운 것은 죄를 벗어버리라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게 믿음장에 보게 된 믿음의 선진들이 허당하게 얼마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신앙에 승리한 선배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증인되어서 모델로 신앙 생활을 잘 이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무거운 세상 욕심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얽매기 쉬운 죄를 바로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떻게 하세요? 그 지장스러운 건 다 벗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 머리카락이 방해가 되면 질건 묶어매든지 아니면 싹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추름추름한 우리의 투박한 옷도 옷에 다 벗어버리고 가볍고 가장 간단한 편으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생활도 잘 하려고 그러면 욕심과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과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여행하는 여행자여 나그네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까지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증가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의 정욕과 지나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세고 헛된 데 금세 다 사라지는 거 많은 것인데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휙 지나가는 그것은 다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죄악의 한눈을 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한눈을 팔다가 망한 대표자가 아니겠습니까? 롯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난 땅을 헌시착처럼 갖다 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눈을 멀고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0자리도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 땅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 고무라에게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리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안타까운 것은 롯의 모든 믿음을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조실부모하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어깨 너머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에 한눈 팔다가 제약의 도성이 이 소모라 성에 들어오니까 그 너무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침내는 소동성의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몸만 갸우 빠져나와서 살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눈을 팔지 말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예수님을 바라봐라 바로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은 승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먼저는 아름다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돌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통과 채찍에 쓴 그 포도주와 살이 찢어지는 그런 못을 박히는 고통을 얻었지만은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했지만은 어떻게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오소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지금 우리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해? 우리 우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그 꿈과 그리고 꿈을 갖고 있던 바로 달린 십자가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과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믿음과는 바꾸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와 바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대학이 좋아도 대학과 예수는 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연봉이 많은 직장이라도 예수를 바꾸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오직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시야가 가려우거든 눈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게 만들거든 그 일을 여러분 기꺼이 거절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무엇이 운명을 바꿉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두 병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다가 얼마나까지 오다가 보니까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한 용사가 우리 저 가서 참 살아남게 돼 이제 돌아가게 된 감사한데 저기 가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자 기도가 무슨 기도냐? 빨리 가서 술이나 한 잔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각자 바로 교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해야지 한 사람은 가다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는 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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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그렇게 술로 살다가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사고를 쳤어요 교도소가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크리 브랜드가 당선됐다 크리 브랜드는 나와 같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살아 돌아오니 감사하다 기도는 드리러 가자 하여튼 그 전후였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가더니 대통령이 되고 술집으로 가자 술로 술로 살았던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앉아있지만은 지금 이 한 시간 우리 예배되는 이 한 시간 밖에서 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천지상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장례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육아복음 16장이 보게 되면 한 부자는 날마다 비단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연락하면 내일을 모르고 잔치만 하고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연락하는 사람에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로 그렇게 연명을 하러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천사의 품에 안겨서 나사로의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이 다릅니다 지금은 똑같은 차이가 있을라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앞으로는 갈수록 갈수록 우리의 그 차이는 많아집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은 있냐는 말씀을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안냐는 말씀이 책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인들은 그 자세히 그 삶의 결과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 복을 받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잘하고 복된 것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한 복을 받아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의 삶에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용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솟아오르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 만사는 심리전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용감하게 보여도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큰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마음대로 걸어갔죠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용기가 없어대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바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가난한 땅을 갔대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 놓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럴 때 이제는 독 안에 든 지처럼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에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길을 한번 봐라 너는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해라 대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들은 영원히 우리는 다시 저 사람들은 보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세요? 나의 이 요단과 홍해에서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리고 영원히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두려울 때나 주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다 당하게 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인내는 바로 승리를 하게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는 기쁨이 위하여 십자가를 참여하는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면 죄인들을 이와 같이 자기들 거역함을 참게 하실 힘을 주시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라 바로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참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시 수치를 다 고난을 그리고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다 참으시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 죽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얼마나 힘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좀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것 좀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이 길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 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실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바로 그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을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해라 어떻게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시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고 우리가 다 해방될 걸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면 그 피값으로 믿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참으셨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고 우리가 다 한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하셨더라 갈라데아스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시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 하다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그대로 다 거두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참고 이겼는데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온다 마르톤 아는 선수가 42.15km를 달립니다 그 달리는데 마르톤 선수가 그걸 다 달리는데 가다 보면 4점이라는 게 이걸 가다 보면 마지막 욕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이걸 못 넘겨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그 4점에 가면 이제 그건 포기할까 막 가슴이 완전히 터질 것 같은 이젠 더 이상 못 뛸 수 있는 숨이 아프고 이럴 때 욕을 4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면 탈락을 하고 인내하고 넘어가면 완주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스펄전이 말한 중에 이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라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 다 짐승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달팽이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달팽이를 들어가면 달팽이는 어떻게 이 혓바닥으로 자기 몸을 그냥 다 굴러서 혓바닥으로 다 핥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달팽이를 보고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참고 힘들고 어렵거든 그거 생각하시면서 신앙 생활도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톤 경기는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신앙의 넷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냐고 참 그리고 힘이 들고 그리고 달리기가 코스가 참 아주 외로운 코스입니다 자기와 싸움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겁니다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혼자 그거 이기지 못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거의 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주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다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 바라보며 어떤 고난이 온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고난 생각하면서 그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필요는 1절 말씀이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있는 경주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와 마찬가지인데 그 어려운 것을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학업하는 것도 그리고 사는 것도 그리고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놀고 싶은 건 놀고 딱 가고 싶은 건 다 하고 언제 합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1등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드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목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의가 나타나는 사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보고 현대의 여러분들은 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즐거움 등의 모든 것을 다 참고 그리고 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인내하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사의 40장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직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린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샘이 넘치게 됩니다 힘의 승리로 바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 대륙을 발견한 콜롬버스 이야기인데 그는 마지막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스페인에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콜롬버스는 바로 신 대륙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불어오는 강풍과 거친 파도와 그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땅은 보이지 않아도 신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한 대뿐입니다 거기에서 준비한 식량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식수도 떨어지고 그럴 때 옆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가하게 지금 보니까 이 콜롬버스는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나는 이런 기계를 힘을 믿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믿고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나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지금 내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 역대하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바로 자의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의 끝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대학병원에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바로 이 대학병원에서 이 재활의사 전문 이승복 박사가 바로 옛날에 그 책은 바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 바로 그가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희대학에서 근국대학에서 근국대학에서 영재아카데미 수상의 수강생들이 특강을 하러 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여덟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면서 그리고 체조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체조로 올림픽에 나가겠다 올림픽 리스트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가 아니고 한국 선수로 나가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마침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나가려고 그렇게 출전을 하는 꿈을 가지고 하다가 연습 도중에 부리의 사고로 추락 사고로 허리를 완전히 다치고 그리고 전신 하반신 마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체조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했으면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게 됐어요 이때까지 내가 올림픽에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 올림픽 리스트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가 꿈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이 이렇게 참 사고나 이렇게 있는 환자들에게 내가 새 꿈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의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의과대학에 도전해가지고 그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마침내 그는 다스미스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에 가서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애인 몸으로 존스 홉킨스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당당하게 전문의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바로 여기에 음악을 잘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타고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는 그렇게 건국대학에서 이런 아이들 공부를 해주는데 특강을 하는데 거기에 특강 강사로 와서 이렇게 내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길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주남선 목사님이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루 한 번 이렇게 보면 일본 경찰의 고문이 너무 잔인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엄지손가락 여기에다가 두 손가락에다가 밧줄을 매서 저 대질뽀에 매서 몸을 달아올린 이런 고문도 있고 또 그리고 내려오면 거꾸로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코에다가 붓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손가락이 사이에다가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손을 그냥 또 문지르고 아파서 또 어떨 때는 다리와 다리 사이에 여기에 또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심할 때는 손가락 밑에다가 대꼬쟁이로 이렇게 찔러서 아주 아프게 하는 그리고 또 인정도 사정도 없이 어떨 때는 막 나무 막 토막으로 얼마나 때렸는지 기절을 하고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악행을 다 당했다 그러면 그러면서 행사가 하는 말이 생각해보라 생각해보고 마음을 지금이라도 돌려라 그리하면 그렇게 욱박지하더랍니다 그러면 이 주 목사님은 말이 백 번 생각해보도 마찬가지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참 신은 하나님뿐이고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고민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주 목사님은 하루는 그러면서 이 세면바닥에 쓰러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막 물도 끼얹고 추운데 그런데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제 저에게도 이 모든 수모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이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다가 어떻게 손이 이 바닥에 닿았는데 손이 닿았는데 물이 뿌려진 겨울에 그 세면바닥이 뜨뜻한 온돌방 같더랍니다 온돌방 같고 거기에 그러다가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그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마치 어디 내가 이불 속에 안겨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근한 담려는 우리 주님이 자신이요 그리고 나도 주의 품 안에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다 주님은 자기를 자식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이렇게 계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에 빠져도 어떤 난간에 빠져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잊지 않아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같이 하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길 아무쪼록 말씀을 명시하시고 어떤 행평 가운데 있든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는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주의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